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의 보관 방법은 대부분 겉포장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제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장소에서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등의 기름 성분 제품도 산폐방지를 위해 비타민 E를 함께 배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실내온도 30도 이상의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개봉한 후나 실내온도 27도 이상일 때는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냉장고에 넣은 영양제는 가능하면 계속 냉장 보관하세요. 또한 개봉 후에는 내용물을 꺼낼 때 다른 제재가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잘 밀봉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내에 들어있는 방습제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궁금증은 뭔가요?